네, 출구조사가 발표된 지 4시간 넘게 지났지만 이곳 이강일 후보 선거사무소는 예전히 지지자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. 앞서 발표된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가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를 10%포인트 이상 앞서는 걸로 예측됐었죠. 개표 극초반에는 서 후보가 잠시 앞서갔지만 개표가 속도를 내면서 지금은 이강일 후보가 역전에 성공한 상태입니다. 선관위 공식 집계에서는 2천여 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개표소 참관인들을 통한 사무소 자체 집계 결과에서는 조금 더 격차가 벌어진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강일 후보와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후보님, 1부 연결 때 결과가 늦게 나오더라도 개표 내내 앞서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. 아직까지는 출구조사 결과만큼 큰 차이가 나진 않고 있긴 한데 개표 흐름 좀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시나요? 네, 지금 참관인들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하면 저희들이 많이 앞서는 지역에 아직 개표가 많이 더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좀 더 안정적으로 간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상당구 안에서 특히 승부처가 될 지역이 있을 텐데 어디라고 보시는지 또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. 저는 사실 고르게 득표하고 싶죠. 원도심하고 오계면에서 약간 제가 밀릴 건데요. 그쪽 주민들한테 좀 더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. 골고루 득표하고 싶은데 득표가 확실한 데하고 좀 딸리는 데하고 확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지지자분들도 와 계시지만 또 댁에서 또 TV를 시청하고 계신 또 후보주님을 선택한 유권자들도 초조하게 같이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아요. 한 말씀 좀 해 주신다면. 네, 초조하게 다들 지켜보실 거라고 보여집니다. 기대와 소망이 다 모아지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? 담담하게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얼마나 소망과 열의가 한꺼번에 응축돼서 이번에 표심으로 작용될 건지 끝까지 한번 같이 함께 지켜보시죠. 이제 뭐 결과를 좀 더 기다려보긴 해야겠지만 보통 이제 선거에 당선이 되면 지역구에서 좀 얼굴 보기가 힘들다. 뭐 이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부모님은 당선이 되신다면 얼마나 또 자주 지역을 찾으실 걸로 약속하시겠어요? 지역에 있을 거기 때문에 얼굴을 못 보는 경우가 있으라는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거의 3분의 2 이상이 서울 국회 쪽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원회에서 선거운동할 때처럼 자주 얼굴을 뵙지 못하는 거는 일하기 위해서,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. 짬나는 시간마다 지역을 누비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청취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